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235랩 어 일단 장에게 퀘스트가 나왔네요 어? 안 돼! 까방지 어? 그나저나 여긴 어디 여기 나인하트님으로부터의 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부까부 라켓 라운처 초선의 궁궐에 당부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아니 이 개스키야 엔젤릭 정의의 기록 못 맞았지롱 남의 사생활을 멋대로 훔쳐보면 곤란하죠 이 모른일이 끝나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수 있겠죠?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족가 족밥조제 안 돼 아니 아 겸핏 무 쓰레기는 제거해야되네 아 아 쓰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아 서재훈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꼬맹이 엘비는 잠시 멈추세요 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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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툽퍽